아쉬워서 우리 두산 한 번 외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야구장 처음 왔다 그러신 분들은 일어나세요.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박수 없이 두산만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. 근데 호각소리도 없이 할 거예요. 박수도 여러분이 치셔야 돼요. 아 이거 개광인데. 저번에 잘 됐어요. 같이 가보겠습니다. 준비. 박수 없이 박수를 안 치는 겁니다. 바울볼! 다시 같이 갑니다. 두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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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. 두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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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 점수 차이도 많이 나는데 마음에 안좋을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한 번 갑니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고고고고고고 조수 조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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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박수 칠 때 너무 빨라요 박수 조금만 호흡을 받아놓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잘함은 정말 크게 나올 것 같은데 부탁드릴게요 조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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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. 두산의 헬리라보스 지원하게 달려보려라 두산의 헬리라보스 오 라보스 시원하게 라보스 라보스 한참 라보스 한참 라보스 한참 외랴 이제 외랴만 할 거예요. 라모스 한번 날려버리면 외야 아시겠죠? 외야 외야 없어 그렇게 작게만 맞대요 자 외야 함성 5초간 발사 그 목소리 날려버려 갑니다 외야 아니 내야 아니야 이게야 라 모스 우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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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왓 우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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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원하게 오실래기 내 영어로라 주사들 엘리라모스 고원 아모스 기원하게 오실래기 기원하게 오실래기 기원하게 오실래기 기원하게 오실래기 박수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선수들이 정말 안타 뽐뽀적이었습니다 지금 또 외야 잘해요 여기 아시죠 항상 김 여기 대 끝에 한 외야 날려버려 갑니다 준비하시고 김 흥해주세요 준비 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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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